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보금의 동력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뒤 앞뒤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보금의 동력자입니다. 단임 목사님은 현재 북미주 랩런트 대회에 참석 중이십니다. 목사님의 남은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우리도 외국 갔다 오면 굉장히 효율증이 있는데요. 매번 외국에 가시는데 목사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요.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읽어드릴 말씀 가지고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66권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또 성경 66권의 키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어느 날 우리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행복을 아삭하게 되어지고 가정의 문제가 들어닥치는 이 재앙과 조주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스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봄에 야유를 갔을 때 특별히 바다든 강에 갔을 때 영화 보면 막 뛰어놀고 있는데 갑자기 파도가 치면서 사람들을 칠몰시킨다든가 이상한 공룡 같은 것이 나타나가지고 짓밟아 버린다든가 그런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 성경 66권에서 우리 인간에게 들어닥치는 이 재앙과 조주 재앙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보면 언제 어떻게 우리 가정에 들어닥칠지 모르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욕을 퍼붓는 것을 보고 저주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성경에서는 사단이라는 존재 때문에 인간에게 재앙과 조주가 들어닥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만 폭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사단의 존재라는 그 이유 때문에 사단의 존재라는 그 존재가 인간을 넘어뜨려서 공격한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게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온천하를 깨하는 자, 옛뱀, 마기라고도 하는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라 이렇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꾸 방황하고 이 세 가지 재앙과 조주와 사단과 운명에 메어서 못받아나오게 되고 또 그 불행 가운데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근본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고 해결하고자 하지만 그런 인간에 들어닥치는 그 운명과 조주와 사주팔자를 해결할 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재와 조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봉 1장 21절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봉 16장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는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죄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재앙과 운명과 조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자분들은 무거운 20kg 쌀 20kg짜리 30kg짜리를 들 수 없을 겁니다. 든다면 그 여자분은 분명히 운동을 하셨거나 씨름을 했겠거나 대부분 20kg 30kg 또 일을 많이 하신 분을 들 수 있지만 그래서 남편이 또 남자가 용감하게 20kg 30kg짜리 쌀을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무거워서 들다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또 그냥 그저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아내는 서로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결을 받습니다. 이미 해결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경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배경을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배경을 토대로 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제 마음대로 전하겠습니다. 이유 있습니까? 빗나가지 않은 선에서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하고 좀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열한기상 하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제 1기는 통일왕국시대. 통일왕국시대란 말은 다익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던 시대가 열한기상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통치하는 시기로 이스라엘의 권세와 영광이 가장 절정적이었던 시기입니다. 제 2시기는 남북이 분열되어진 과정 또 분열되어지는 그 시기를 말하는데 열한기상 12장 1절에서 열한기하 17장 41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열한기하 상 19장에는 이 분열되어진 상태에서 북이스라엘 아합왕이 통치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엘리아가 사역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유다 왕국이 단독시대인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하고 남유다는 단독시대인데 열한기하 18장 1절에서 25장까지 나오는데요. 결국 남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주고 마침내 바빌론에 멸명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처참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이 잘한 것처럼 엘리아는 하나님이 엘리아를 통해서 이 재앙과 재앙을 막는다 이 말 속에는 재앙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을 통해서 오는 문제거든요. 아방이 섬기는 우상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당하는 이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엘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방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은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인데도 불구하고 아방이 아내 이스벨을 통해서 들어온 이 바할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로 3년 6개월 동안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은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열한기상 17장 1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아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엘리아가 싸웠던 그 시대에 엘리아는 이 바할과 아세라 여러분 잘 알잖아요. 850명의 선지자를 이기고 또 850명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그들을 칼로 죽이는 한 명도 죽이는 것이 쉽지 않은데 850명을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이세벨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세벨이 참 문제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정체를 밝히 드러내겠습니다. 여러분 바할과 아세라라는 말은 바할은 풍요의 신입니다. 바할은 어떤 면에서는 굳이 그런 건 아닌데 바할이라는 신과 함께 아세라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연합적인 관계, 부구관계 그러니까 아세라는 여신이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신명기 3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우상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섬겼던 신들이 이스베리를 통해 가지고 들어온 신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다민족 국가잖아요. 또 제주도에도 한때 그들을 난민들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예면에서 온 그 난민들을 사실은 난민을 인정해서 받아들였잖아요. 반면에 다민족 시대에 다민족들을 받아들이지만 그 속에 종교라는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종교들이 들어와서 결국 혼합 종교가 되어주고 우상이 섬기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슬람은 정말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적 중의 적입니다. 싸우란 말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스벨을 통해 가지고 바할과 아세라 신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때 본문 내용을 있다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릴리오사 4장 3절 4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냐는 자들의 마음을 혼믿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엘리아가 싸웠던 이 우상 또 엘리아가 싸웠던 구체적인 바할과 아세라 신상은 사실 그 우두머리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 에베스 6장 12절에 보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개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예뻘이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마태범 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정말 금식하면서 사역을 두고 기도했던 예수님을 유혹했던 장본인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마태범 4장 9절에 보면 이래되 있습니다. 이래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비하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비하면 이 모든 천암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비하고 다만 그를 경비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림도구서 10장 3절에도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하를 묘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분에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아단과 하하를 넘어뜨리던 장본입니다. 아단과 하하를 넘어뜨렸습니다. 사단이 아단과 하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단과 하하에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따먹되 중앙에 있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다 따먹으라 그랬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이 아단과 하하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데 이 아단과 하하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변명될 게 없거든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먹으면 되거든요. 해피엘이 왜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냐 말이죠.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중앙에 있는 나무를 따먹어도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얘기했어야 돼요? 먹으면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 어떻게 피저분인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냐.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나를 못사게 구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자원을 주고 행복을 주고 나의 창조지시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고 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생명나무를 따먹겠냐. 사단아! 내 같으면 그죠? 내 같으면 이 사단아! 속이지만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희미하게 어? 안 죽을까? 그랬던가? 글쎄요. 따먹어도 안 죽을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안 된다고 생각하던데요? 하면서 따먹었어요. 이 사단이라는 정체는 분명한데 희미해가지고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나중심, 물중심, 성공중심이 된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타락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잖아요.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하가 재화, 저주와 사단 안에 갇히게 되어지고 열두 가지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리아를 통해서 사실은 이 우산과의 싸움이란 말은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말해도 분명합니다. 이 우산과의 싸움이란 말은 사단과의 싸움이다. 하나님이 일리아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악한 자, 이 사단과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일리아처럼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있고 사역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합왕과 이세별과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인데 고림도서 10장 사절에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여 오직 어떤 경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일리아는 잘 싸웠어요. 또 승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과일 표현할 수 없는 한 명하고 싸워도 엄청난데 850명 여러분 우리가 우상섬기는 특별히 무속인에게 복음전화 갔을 때 느낌이 있거든요. 무속인 중에도 센 사람이 있어요. 또 철학하는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센 사람이 있거든요. 그중에 제가 제일 꺼리하는 사람이 뭐냐면 일키 남자가 사가지고 뭐야? 이러하면 우리 김수란 장훈님 같으면 등치도 있고 영권이 있으셔가지고 뭐야? 뭐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탁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850명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하고. 그 일리아의 영권이 엄청나지 않겠어요? 만약에 하나님 불 안 내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일리아는 목 날아가거든요. 그들은 바리오 아세레오 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흑암을 막으셔가지고 또랑에 물하고 재단의 나무에다가 각 짐승을 잡아가고 올렸는데 하나님이 하늘군대를 동원시켜가지고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불을 안 내렸어.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선지자들을 때로 눕히고 이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명하고도 엄청난데 850명이었다는 것은 일리아의 영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좀 조를 닮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썰렁한데요. 여러분 열한기 상 16장 31절에 보면 이세벨의 정체에 나오는데요. 열한기 상 16장 31절에 보면 르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둔의 사람의 왕 엣바할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하를 섬겨 예배하고 이 아합왕이 어느 정도냐면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하를 신전 안에 바하를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신전을 건축해서 바하를 신전을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나도 노하겠네. 여러분 아합왕이 하나님이 세운 종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런데 신전까지 세워가지고 이세벨이 들어오고 온 이 아세라 바할신을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합왕은 어떤 면에서 혼합주의 신간이에요. 혼합주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그래서 이세벨의 사실 아버지는 바할신의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바할신을 섬기는 저같은 목휘자였다니까. 그래가지고 펠레스 왕이라고 왕을 암살한 후에 32년 동안 시돈을 통치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정력 결혼을 한 거예요. 아합왕이. 왜냐하면 부기설에 약하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바할신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일 어처구 남는 게 뭐냐면 전도하다가 전도해보면 예수 믿습니까? 아니면 여자분들 특히 그러거든요. 여자분들 조심해야 되는데 아가씨 때까지 교회 다녔는데 결혼하고 남편 쪽이 전부 불교라 시어머니가 불교라 저도 교회 안 다니고 불교 나가다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걸 보고 바보 탈조입니다. 시집가서 복음화 시켜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데 그 우상하게 져요? 흑암의 세력한테 져요? 흑암의 세력을 창세기 3.15년에 꺾으셨는데 흑암은 우리의 운명과 사적발자와 재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자분들 중에 이렇게 시집 탔더니 시부모가 다 불교신 자라 내가 졌다고 졌다는 말은 안 하죠. 자존심이 있어서 안 다닌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엘리아가 혼자 고독하게 싸우고 있어요. 고독하게. 엄청난 용건을 가지고 아방과 이세별과 바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불신앙으로 싸우는 이스라엘이 백성들도 철저하게 불신앙했거든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엘리아에게 한계가 왔어요. 한계가. 엘리아에게도 문제가 왔어요. 그렇게 살고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했는데 엘리아도 사람이다 보니까 한계가 왔어요. 그게 뭐냐.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열한기상 19장 1절 2절 보세요. 아합이 엘리아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별에게 말하니 아니 왕이 왕비에게 그렇게 복을 하죠. 여기가 있잖아. 아합이 엘리아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별에게 말하니 이세별이 사신을 엘리아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을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류의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세별이 엘리아를 체포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형 송고를 내립니다. 체포령을 내리고 사형 송고 내리니까 엘리아도 죽음 앞에서는 다른 사람을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죽음 앞에서는 한계를 방착하게 됩니다. 절망이죠. 한계를 느끼죠. 포기하고 싶죠. 그래서 엘리아가 40주야를 뛰어서 걸어서 자면서 40일 동안 열한기상 19장 8자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9장 8자로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을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에 이릅니다. 사실 엘리아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엘리아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알아서 집중하지 않으면 오직 안 하면 누가 집중을 시켜요? 누가? 마귀가? 여러분이 스스로 40일 집중을 안 하시면 오직을 안 하면 하나님이 시킨다니까 그때는 아주 이렇게 영육관의 영적 리듬의 상태가 좋아서 시키면 감사한데 하나를 흠집 내서 만들면 곤란해요. 흠집 내서 집중시켜버리면 곤란하다고 영적인 문제로 정신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여편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집중합시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좋을 때 집중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사실 엘리아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까부지 말고 빨리 집중하세요. 그래야 흑암도 꺾이고 영적 문제도 치유되어지고 상처도 치유되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과 여러분의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일리아처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맞지 말고 집중하지 말고 강제로 하나님이 끌어다가 그 이상 애들 공부 안 시키느냐 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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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첫째, 둘째, 셋째는 공부 잔소리를 좀 했어요. 넷째는 좀 잔소리를 들였어요. 제가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잔소리 한 것 넷째에게는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들였어요. 첫째에게 많이 했어요. 첫째가 제 닮아서 공부를 그랬습니다만 잔소리를 너무 많이 했어요. 첫째가 지금 스물여섯째 됐는데 그래서 대학은 가서 졸업을 하고 직장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넷째는 스스로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잔소리를 했냐면 조금만 더 집중하면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잔소리를 좀 했죠. 이번에 고3에서 시험을 봤는데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길 때 집중하세요. 사단에게 한 번 맞고 불신앙에 한 번 맞고 환경에 한 번 맞고 집중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미리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히 쓰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엘리야는 어떤 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르신 것 같아요. 나중에 우체국 지금 다 얘기해버리면 이 돼지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제가 나왔거든요. 여기서 이 돼지를 얘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부르신 것 같아요. 결말을 얘기해버리면 또 이되지 못하거든. 열한기와 19장 10절에 보니까 이래 돼 있습니다. 이제 불렀을 때 19장 1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왕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순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의 성경은 열심히 특심이오니 이랬던데 여기서 보면 열심히 유별하오니 나만 혼자 남았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열심이란 말은 특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석에 보면 질타하고 질타하다. 이 말은 의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안 생기고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을 안 누리고 왜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왜 생명도 없는 귀신을 섬기고 있냐라는 그 의분에서 나오는 그 사역의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리국의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우성을 섬기는 자에게 질타하신다. 질타. 그때 쓰는 단어가 열심히 특심이란 말은 뭐냐면 언약적인 한이 있다는 거죠. 망해가고 있으니까 헛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재앙과 조조에 갇혀가고 있으니까 그 의분이 생겨가지고 사역의 원동력의 힘으로 한 것을 보고 열심히 특심이라는 거예요. 막 열심히 했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엘리야기는 한계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달려갈 것입니까?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분노한 것처럼 이들도 이 엘리야도 분노한 거거든요. 자 근데 오직 남만 남았다 이 남아리란 말은 이런 말이에요. 분리됐다 고립되다 혼자 고립되어 있는 상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려서 불안과 초조와 공포에 마치 엘리야도에 사람이 갇혀가지고 아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불안한 혼미한 상태 그걸 말할 수도 있어요. 그때 19장 11절에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서는 엘리야가 멋있어요. 또 하나님도 그렇게 서다 그랬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께서 산에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께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께서 산에서라 이렇게 되요. 산에서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산에 섰긴 섰는데 그냥 산에 섰 것이 아니라 산에서 여호와께 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40일 집중 모세가 호랩산에 40일 엘리야는 40일 동안 기도한 건 아니고 40일 동안 왔잖아요. 이 호랩산에 그리고 우리 4대 1.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할 때 제자들이 40일 동안 그걸 보고 우리가 집중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고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역의 33장 15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금률이 여길자에게는 금률이 베풀으리라. 엘리야는 자신의 불신함과 흑암과 자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사단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 개봉밥도 이제 구체적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세면에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11절에 보니까 크고 바람 가운데 크고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안 계셔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산 가르고 바위 가르면 그런데 사실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가르는데 엘리야가 거기 서있다는 것 자체도 이상해요. 납떼이 안가요. 엘리야는 날아갔을 것 같은데 그죠? 바위를 가를 정도 산을 가를 정도면 엘리야가 휙 날아갔을 텐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렇게 보호한 것 같아 하시로 그럼 내가 그 당시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모르고 어쨌든 엘리야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불까지 났어요.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때로는 우리는 이 커다란 예원교에서 우리 예원교는 본당 한당과 2, 3, 7 나라와 또 많은 응답과 강단의 말씀과 또 이 금요일날 생명력 넘치는 말씀과 또 부서 부서 발표하고 주일날 교제하고 만나고 이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이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 채 황폐 되어져가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해결이 안 됐다는 말은 아니고 과정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홀로 있을 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적용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해민스님 같은 경우에 멈추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세면음성인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 없게 계시지 않는데 12절에 보니까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왁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들어보셨어요? 대답 안 하시래요? 들었다 그러면 세미한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신비주라고 그럴 것 같고 세미한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얻었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여길까봐 여러분 안 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소리로 역사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성령을 통해서 그게 고린뉴스 2장 10절 14절에 잘 나오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는 말씀의 깨달음 또 우리 양심의 깨달음들이 그게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 양심의 깨달음 음성의 깨달음 너무 많이 들어서 듣기 싫어요? 여러분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피곤에 지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모습이 어떨까요?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미한 소리라는 말은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집중의 시간 홀로 있는 시간 그래서 전에 하유집회 때 보면 자할이라는 말이죠. 스스로 살아남는 것 말이 좀 그런데 스스로 살아남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 막둥이가 그러더라고요. 너 뭐하냐? 너 이제 시험 끝났다고 수능 시험 끝났다고 계속 휴대폰만 하고 영화만 볼 거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지금 서미타임 시간 가지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미타임 일시키려니까 서미타임 시간로 들어가더라고. 서미타임이라는 말은 랩런트들이 말하는 거거든요. 정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들어가니까 일시키지 말라는 거 그제서 일시키지 말라는 거 그런 게 아니죠. 식은 놀다가 이제 방청소 좀 하라니까 서미타임 시간입니다. 이 설교 시간 절대 집안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할 게 없어요. 집안 얘기 안 하면. 이 설교는 예수님이 종종 비유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적용을 얘기하려니까 이게 또 누가 돼요.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그 비유는 다른 비유니까 절대 집안 얘기하지 말라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네요. 할 말은 많은데.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10편 1편 2절 말씀처럼 오직 여우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도도다. 그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이 뭡니까? 말씀 묵상할 때 또 보금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무가 신의 가에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그리스도의 보금의 비밀을 누릴 때 사실 우리가 영육 간에 영육 간에 성령을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시간표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초과학적인 겁니다. 영혼이 안 보이듯이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성령은 있는데 영혼이 있는데 영혼도 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초과학 초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10편 119번 105지를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 내 길의 빛이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의 모든 분들은 이렇게 사회보거나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보면 항상 강단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강단 말씀을 놓고 기도 안 하는 분이 탄옥 함부리 촉이 계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흐름을 놓치겠다는 거예요. 너무 그걸 막 티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남자답게 한 번은 보금의 독력자 이렇게 지나가도 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가 감사합니다. 이러면 강단 말씀을 놓친 거지요. 저는 이번에 강단 말씀 필리포스 2장 25절이 붙잡았거든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놓은 것이 필요한 줄로 나는 생각한다.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는 자여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의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 같이 이렇게 보금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돕고 피로를 채울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금의 독력자라는 말은 우리는 보금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세멸음성 중에 음성에 가장 키는 조용한 시간 집중의 시간 홀로의 시간 나만의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홀로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전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이건희 회장이 한참 뜰 때 책 쓴 것 중에 이건희 회장님도 혼자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혼자 생각하는 걸 깊게 생각해가지고 사업을 구성하고 결정한다고 이렇게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하물며 영적으로 집중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의념을 주시겠어요? 여와를 악마하는 자는 세 힘 주신다고 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는 권능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집중해가지고 약을 먹거나 건강식품을 먹거나 아니면 수술했을 때 그 항생제를 먹으면 또 암도 어떤 항암 치료를 하면 집중해서 하면 그 결과가 낫듯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보금에 집중하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반석 위에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잊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시는 그 축구를 누리게 되겠거든요. 엘리야처럼 어떤 이세벨이 아황이 바할 신자가 선지자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그 집중해서 오는 거거든요. 흑암이 결박되거든요. 어떤 보사님이 보사님 이번에 메시지 하실 때 태국 캠프 하시는 거 간증하는 거 기대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하나도 안 합니다. 본문 설교만 합니다. 할 말은 많은데 안 하겠어요. 너무 갈 데가 많아요. 갈 데가 많아요. 한국에 갈 데가 없다. 목히지. 청년들 취직하기 힘들다. 물론 취직하기 힘들어서 가는 건 아니지만 청년들 취직하기 힘들다. 목회자들 한국에 갈 데 없다. 어디로 가면 되죠? 권사님들 집사님들 남편도 지방 가겠고 할 일이 별로 없다. 백화점 갈 일이 몇 개 없다. 어디로 가면 되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네? 어디요? 현장은 권사님만 가시고 2, 3, 7 나라 선교 현장을 가세요. 선교지를 가시라고 젊었을 때 가는 게 더 좋아요. 30대, 40대 30대 가는 게 좋아요. 특별히 다 가야 되지만 아프리카이도 다 가야 되지만 전세계로 가야 되지만 특별히 내가 갔다 온 인도네시아하고 태국을 가세요. 인도네시아는 섬이 만 몇 천 개 만 몇 천 개 그 중에 사람 사는 데는 몇 천 개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아. 요한봉 사장 5절 말씀처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설 곡식이 널러져 있어요. 갈 데가 너무 많아. 어때서 소리를 너무 지지 말라 그랬는데 너무 많아. 이번에 갔더니요 태국에 캠프 갔잖아요. 목사님 오셨어요. 간증자를 세웠는데 한국 간증자는 제가 세웠고 태국 간증자는 송교사님이 세웠는데 청년을 세웠는데 갑자기 현지 목사님을 바꿨어요. 송교사님이 그래가지고 목사님 집회하기 전에 간증을 했어요. 한국 우리 캠프팀이 하고 태국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내가 얼굴을 못 들었잖아요. 어떻게 제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서실대로 얘기하는 거 어떡하지. 캠프가 어떻다니 오늘 현장 말씀을 잡고 나갔는데 현장에 문이 열렸다니 캠프는 시스템이라니 저 목사님이 태국에 와야 된다니 전현승 목사님 태국에 와서 순회해야 된다 얘기하고 점수는 150점이라고 얘기하고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딱 강대에 서셔서 전현승 목사님 갈 데가 없는데 잘 됐다면서 태국 선기사로 보내야 된다고 그러면 태국 현지인들이 뭐라고 하라고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박수를 와 랩렛러들이 태국 랩렛러들이 벌써 제가 한지 6년 됐거든요. 신학생이 13명이고 청강생이 7명 20명이 알케이스 분교가 생겼어요. 95%가 되는 불교 나라에 그 몇 년 전 갈 때는요 태국분들이 캠프를 못했어요. 우리 한국분들이 다 해줬어요. 태국은 태국 사람이 전두환 당신 행복 있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빤 맞아요. 빤 맞아요. 태국이 미소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동남아시아가 보통 그랬는데 태국도 미소의 나라라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무섭대요. 만약에 파추부로 자기 집에 있는데 팔추부로 뭐라 그러면 당신이 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냐 바로 그냥 그만두고 나간대요. 우리 같은 경우는 가불 관계가 한국은 한국은 의외로 가불 관계가 크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불어? 그런데 태국은 안 그렇다네. 왜 당신이 내 인생을 창간하냐고. 그래가지고 피해한 쪽에서 전두환을 못한다고. 그리고 특별히 또 서민들이 상류층에 전두환하는 건 보금자로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은요 랩댄트로 이번에 갔을 때는요 우리 캠프템들은 조용히 뒤에 가만히 계셔서 기도해 주시고 물론 보금자로 전했지만요. 랩댄트로 다 보금자로 했어요. 문도 많이 열리고 전두환이 많이 열리고 그거는 뭐 지금 이번에 간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한 6년 거쳐서 가보니까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그들이 보금전하고 문이 열리고 그들이 이제 다락방 지속하고 지속할 분들이 많이 열렸잖아요. 15군데가 열리고 관계 전화번호를 중고만 해도 40개인데 갈 데 없으면 갈 데 없으면 간다는 말이죠. 지금 그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교지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한 사람은 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은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영수 목사는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저 현장을 못 본다고 막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회 성교서 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널려져 있습니다. 한국도 널려져 있지만 한국도 보금전할 때가 널려져 있지만 전세계에 널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아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보금전하는 데 누가 되지 않고 보금을 힘있게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사단에 잡히지 않고 우리 영적 문제에 잡히지 않고 마음껏 보금을 힘있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영육관의 치유받기에서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영석 교수라고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철학을 가시셨던 분인데 연대 석자 교수인데 백세 백세 기독교인이거든요. 지난주에 중앙일보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젊은 분들은 동의하지 않지만 이렇었어요. 그분이 백세인데도 강연도 하고 책을 쓰는데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가장 전성기가 여러분 젊은 청년들은 안 믿지만 전성기가 뭐냐 60대에서 80대 자기 인생에서 돌이켜보니까 60에서 80대가 가장 전성기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한나성 성가대 분들 80 넘은 분이 있어요? 없지요? 다 성교사로 가셔야 돼요. 지금이 전성기 여러분 인사해 지금이 전성기입니다. 지금이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집중의 시간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리고 나의 미션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거잖아요. 뭐에 집중합니까? 물론 강단 말씀인데 갈보리사전이라는 걸 굳게 붙잡으세요. 히브리스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라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 인생의 모든 조주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은 해방받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 히브리스 10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송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일어넣으신 새로운 산길이오 시장은 곧 그의 육천이라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에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 권세를 가지고 그 보좌 앞에 담대에 나갈 때 하나님은 영육관에 영적인 힘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엘리아에게 갑절의 영감 같던 것처럼 엘리사에게 그 영감을 주잖아요. 같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의 세면음성을 듣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고 히브리스 3장 1절 말씀처럼 또 그리스도를 깊이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영육관에 치유함을 우리에게 치유함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할 때 갈부리산의 원약을 붓게 붙잡고 감남산의 원약을 붙잡고 감남산의 뭡니까? 우리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사역하다가 인생 살아가다가 한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저희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훈련 받았잖아요. 20년이나 넘은 세월을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 받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이 체질이 더 드러나더라고. 여러분 저 얼굴 보세요. 겉모습 보고 팔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얼굴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체질이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대답이 없네요. 이 체질이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올 한해 그 체질을 많이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통해서 많이 회복시키시는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보금 전할 일이 너무 많아요.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아요. 부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태국 갔다 오신 분 중에서도 보면 이사로 한 달에 50만 원씩 계속 신학교 운영되려면 300만 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학교에 운영되려면 외국인들이 뭐 있습니까? 우리 단일 목사님 이사장으로 이렇게 후원하시고 그리고 네 분의 이사가 50만 원씩 하는데 작년에 선교 갔다 오신 우리 권사님 중에서도 50만 원 하는 분이 있어요. 이번에 캠퍼가 두신 분 중에서도 작등크등간에 선교를 해서 헌신하려는 분들이 있고요. 여러분 다민족시대를 연다는데 여러분 뭐하고 계십니까? 선교원금은 다 하고 계시죠? 네. 다 하고 계시라고 믿어요. 선교원금은 다 하고 계시라고 믿어요. 선교원금을 안 한다. 전도선교에 그분은 나중에 저를 만나서 나무줄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너무 뭐가 됐어요. 여러분 세멸음성은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정울무에 혼자 계시더라. 이 마태복음 14장에는 오병료의 기적을 일으켜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뒤로 한 채 홀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러분요 누가 보면 5장 15절에 16절에 보면 엄청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아스라장으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예수님이 도망가가지고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분위기에 들지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소리에 듣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물결에 쓸려가지 않았습니다. 나만의 확증할 수 있는 복음을 확증할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라는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만의 하나님과 약국강에서 이용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나만의 고독한 홀로 있는 시간을 갖고 거기서 차단과 결판을 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으로 승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세면 음성을 듣고 계셔요? 그러면 흑암은 물러가게 되어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도 물러가게 되어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회가다가 힘들 때 한계가 올 수 있거든요. 지역에서 많이 듣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오대요. 면역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면역 떨어진 건 떨어졌지. 면역이 떨어지니까 영적인 떨어져가지고 그냥 요한 1서 1장 2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것까지 봄살 잘되고 강건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쳐야 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말씀처럼 잠원 19장 20을 절어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요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롬머스 11자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려서 세계보구마 이삼칠나라 그리고 이 봉당헌당을 통한 지역보구마 세계보구마 그리고 사천지교회 생명운동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게 태국에 바오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뚱뚱 이렇게 뚱뚱 이렇게 26시인데 얼굴이 잘생겼어요. 수라탄이 있는 평신도 거기 지역에 있는 거기서 왔는데 나중에 목사되면 그걸로 파손될 거예요. 거기 한 열몇명 모이는데 수라탄이가 자기가 목사돼서 교회 부흥시키면 나를 부르겠대 그래서 그때 되면 나는 나이가 오지 못한 나이가 된다. 부르려면 빨리 불러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선교연장에 있든지 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장 10을 들어보면 하사에 기름 부어라 립시의 손자 립시의 아들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 왕이 되게 하라 아홉불라의 아벨 물라의 사발의 아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다시 말하면 엘리야에게 그 낙심의 시간이 있었고 세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시간이 있었던 그 이유는 엘리야에게 칠천 제자와 또 자야와 같은 그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제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2의 사역을 위해서 남겨준 시간표예요. 더 힘있게 달려가도록 복음의 완숙한 단계에 들어가도록 엘리야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은 하나님이 제2의 사역을 쓰시기 위해서 엘리야처럼 그 제7천 제자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와 그리고 엘리사를 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 후회 없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집중의 시간을 날마다 들어가게 예수님으로 추구합니다.